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희두입니다. 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국회가 정상화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4월 5일 이후로 무려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의 정상화를 계속 무산시켰었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쟁점이 되었던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법 등의 합의안을 종합해서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서 필요성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머리 아파하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제가 빠르게 종합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사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 알림의황의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사 문제들을 알기 쉽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깽판치고 장외투쟁을 하면서 정부의 추경까지도 계속 해방을 났는데요. 이번에 80일 만에 정상화를 하기로 했으면 부디 책임감을 가지고 좀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장외투쟁을 했기 때문에 무려 80일이나 국회가 아무 일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아주 알기 쉽게 요약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림의황의도 구독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식들도 놓치지 않도록 그 흐름을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엔 좀 깽판 좀 앉혔으면 좋겠다. 제발